보실 때 우리 저 며느님이 손주 며느리 시집사를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시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멀리서 시집 왔는데도 밥을 금방 해서 드렸다고 그러던데. 잘해요. 언제 밥을 처음 한 거예요? 한 달을 내가 한 달 하루를 해줬어. 밥을. 그랬는데 내가 드레를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밥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밥을 어떻게 했니? 하니까는 엄마 하는 뒤로 서서 봤대. 그래서 엄마 나 밥을 또 먹게 했나 하고 내가 숯을 열어봤어. 그랬더니 밥을 나보다 더 잘했더라고. 그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잘해야지 밥을. 시집 와서 한 달 하루 만에 밥 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번 봤겠어요. 여하튼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리타 씨 두부도 잘 좀 배워보지 그래요. 두부 제가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춥잖아요. 라씨가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냥 안 했어만 방 안 했어만 이제 살림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여름에 엄마가 뭐 하시면 그때 이제 도와드리고 제가 추울에 너무 많이 타서 엄마가 시키지도 않아요. 여름에 하려고 엄마가 뭐 하드신 거예요. 두 분을 너무 서로 사랑하고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저렇게 잘해주실수록 또 친정어머님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리타 씨 어때요? 네 친정어머님 많이 생각나죠. 형제가 없으니까 혼자 계시니까 생각도 많이 나고요. 보고 싶죠 항상. 그래요 화면에서 보니까 어머니 집 좀 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아버지나 남편이 용돈 주신다고 그거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여름에 이제 잠깐 잠깐 일하며 그 돈을 모아놓고 있어. 그거를 나 이 다음에 집을 해둘고 싶어요. 그런데 기화 신청을 해놨으니까요. 기화 신청. 네 그건 나오는 대로 이제 한번 들어가려고 하죠. 아직까지 여건은 없고. 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리타 씨가 귀화 문제로 아직 방글라데시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리타의 그리움이 닿아있는 곳 방글라데시. 세계 최대의 인구 밀도를 증명하듯 거리 곳곳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히 수도 다카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복세통이다. 하지만 행복지수만큼은 높은 나라. 아이들 얼굴에 띈 미소가 반갑다. 제작진이 찾아간 2월 21일은 방글라데시 국경일이다.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자들의 넋을 기리는 날로 거리 곳곳이 추모 행율로 가득하다. 이날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신발을 신지 않는다. 당시의 희생이 시발점이 되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되었기에 기쁨도 동시에 나눈다. 리타의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이웃들이 먼저 반긴다. 리타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환영 행렬이 줄을 잇는다. 리타의 어머니는 골목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준다. 꽃을 걸어주는 건 방글라데시 환영법. 먼저 리타가 살았던 집으로 들어가는데 리타의 소식을 듣기 위해 모인 이모와 사촌들 집이 넓지 않은 관계로 침대 위로 올라가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고 미처 올라가지 못한 가족들이 더 많다. 먼저 리타의 선물이 전해졌다. 어머니와 이모들의 건강을 생각한 비타민이다. 처음 먹어본 맛이 익숙지 않은 듯. 가족들이 가장 반기는 선물은 역시나 리타의 사진이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에서 가족들은 리타의 행복을 잇는다. 우리 집에만 trabal은 자세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항상 고정봉을 잇는다. 우리에게서 가장 고정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trabal Wells. 우리에게서coat을 잇는다. 우리의 고등학생은 오늘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요? 우리의 고등학생은 자기한테서는 다뤄, 우리의 고등학생과 한 번을 알아보는 Caleb의 고등학생입니다. 우리의 고등학생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한국식 결혼사진은 아이들 보는 건 신기하기만 한데 결혼하고 한국으로 떠난 지 6년째 어머니는 조카들 모습에 리타의 모습이 격적해 마음이 허전해존다 딸을 시집 보내고 홀로 남은 어머니 유독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리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꺼내본다 액세서리부터 어렸을 때 흙으로 빚은 소꿉놀이까지 그대로다 리타가 사무치게 그리운 건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리타의 소식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두 모였다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 당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리타와의 추억을 되새긴다 유독 정많고 웃음도 많던 친구 오늘따라 리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인다 교장 선생님까지 합세해 추억을 나누는데 미처 몰랐던 사실 하나가 밝혀졌다 춤과 노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시도 즐겨짓던 문학 소녀였다 리타의 소식을 누구보다 그리워할 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외가로 향하는 길 도중에 배를 이용하지만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비가 오면 종종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리타의 외할머니가 살던 곳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터라 발걸음이 가볍다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은 벼농사 수도 다카를 조금만 벗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리타도 할머니 댁을 오가며 시골의 정치를 만끽했다 할머니는 리타 결혼 후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모가 종료를 이곳에 살고 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작진에게 갓 짜낸 따뜻한 우유를 대접한다 귀한 손님에게만 내는 특별식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리타의 사진이 인기다 엄마가 든 리타의 모습에 다소 놀라는 눈치다 사진을 보자 옛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한데 기 psychologists 우리 twitter 환세금 наши 아멘